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승객이 딱홍 한방 먹였어. 늦으면 래피랑 먼저 갈 거야. 승객이 딱홍 한방 먹였어. 이번엔 내가 괴롭혀주마. 장비가 필요한가, 놈이냐?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대성공이야. 카론 신나. 노래 부를까? 적들이 이기고 있어. 카론, 먼저 가버릴 거야. 적들이 이기고 있어. 카론, 먼저 가버릴 거야. 벨벳, 선쇠 możemy 줘야 된다. 왜 나를 적어 내놨지? 벨벳은 내가 괴롭혀지마.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벨벳은 내가 괴롭혀지마.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벨벳은 그릇은 계속 벨벳은 그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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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이 없었습니다. 벨벳은 그릇을 기습합니다. 벨벳은 그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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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이예요. 왜 맵이 먹이들이 된 거야? 하룬 슬퍼 해수용 하세요 겁나 그게 으 으 으 으 으 마 자네 담아주지! 이번엔 내가 괴롭혀주마! 장기라 필요한 건...놈이냐! 쨍그랑. 부위가 조각났어. 계속해도 돼. 승객들, 저거 깨트렸어.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해도 돼. 먼저 맞을 수 there. 2, 1, 2, 3, 1, 1. 후보소스! 흐어놀다. 렛츠는 몰아주지? 먼저 미쌌스으로 조각을 한다. 하하 미끄러지는 꼴 좀 보라지 너도 칼렙적이 들버렸구나